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2부를 할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뻥파워와 전격파워를 구분하는 방법을 대충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12V 출력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뭐 제가 600W 파워를 샀다면 500W 정도는 12V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cpu랑 그래픽카드가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여튼 저번 시간 요약은 대충 이 정도라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 브랜드에 대한 순위 이거 제가 짠게 아니라 이제 딴 데서 올라오는 걸 포운 거에요. 순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대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파워가 제가 써보기에 좋았던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서 어떤 거는 불량률이 좀 있었고 어떤 거는 노이즈가 좀 심했고 팬 소음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텐데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제품도 이제 회사 브랜드만 꼭 보고 사면 안 되는 게 가장 밑에 라인이랑 가장 위에 라인 만약에 안테꺼 사신다고 하셨을 때 그 품질 차이가 편차가 심한 편이에요. 안테꺼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커세어도 그렇고 슈퍼플라우도 그렇고요. 마이크로닉스도 그렇으니까 대부분 뭐 그냥 브랜드보고 거기가 최고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품에 따라 각각 별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회사가 AS 잘해준다. 아니면 이 회사가 그나마 불량률은 낮은 편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 회사 제품이 무조건 최고다. 이건 안 틀린 말이거든요. 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의 주관적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요 표를 보시면 델타파워가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델타파워가 왜 1위냐 하면은 이게 72년인가 70년대 하여튼에 생긴 회사예요. 그때는 뭐 컴퓨터 보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90년대 그때쯤에 생산된 컴퓨터를 뜯어보면 이 파워가 가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데일 OEM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일 컴퓨터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특히 워크스테이션 거기에 아니면 에어리언웨이 같은 고사양 데스크탑 아니면 서벌렉 같은 거 열어보면은 요 델타파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색칠도 안 되는 투박한 모양의 스티커가 델타 라고 크게 적혀있는 파워들인데 요게 서버에 쓰일 만큼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라는 1위가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계 파워 납품률 단일회사로 따지면 이게 1위일 거거든요. 뭐 애플도 소규모로 쓰고 있다고 하고 델도 컴퓨터 회사 중에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은 서버 제작 회사들이 요걸 쓰고 있어요. 여튼 브랜드 파워로는 1위 맞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는 요 델타파워가 아니고 시소닉이 브랜드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있는데 시소닉은 데스톱에 많이 들어가요. 일반 파워로 판매를 많이 하고요. 요 안텍이 3위로 되어있는데 요 시소닉이 안텍 거를 만들어줘요. 전부 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안텍이 델타에서도 일부 만들어줄 거에요. 선전에서도 만들어줄 거에요. 동관에서도 만들어줘요. 이게 선전 일렉트로닉스랑 동관 일렉트로닉스인데 중국계열 회사일 거에요. 대만 혹은 요 회사에서 만들어주는데 선전이 시소닉이고요. 델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위 회사 선전은 여기저기 많이 끼어 있어요. 잘만 것도 OEM 해주고 안텍 것도 해주고 뭐 실버스톱 것도 해주고요. 비교적 품질 좀 괜찮은 데 거를 많이 해줘요. 이 시소닉이 선전 동관도 보시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갈 거에요. 마이크로니스도 동관 회사에서 아니 동관 공장에서 가져오는 게 좀 있고요. 잘만도 동관에서 가져오는 거 있고 커세어도 심지어 있습니다. 여튼 요 동관이란 데가 참 많은 회사 거를 OEM으로 생산해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안텍게 상위 라인급은 델타 혹은 아니면 요 선전 시소닉에서 만들어져요. 모든 제품만 아니고요. 플래티넘 제품 플래티넘 제품이 선전에서 만들어주고 요거 브론즈 쪽 라인 있죠. VPF 걔들이 델타사에서 OEM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 그걸 제외하고는 동관이 이제 골드급 골드급 TP 뭐 650C 라든지 아니면 엣지 시리즈 있죠. 엣지 그걸 동관에서 만들어주는데 어제 안텍도 나름 어느정도 믿음이 가는 회사에만 OEM을 주기 때문에 요 높은 등수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안텍이 모든 제품이 최상위는 아니다. 시소닉과 동급인 선전에서 만드는 선전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 선전에서 만든 제품을 해봤자 네 가지네요. 플래티넘 EA650 제품이나 아니면 VP500 V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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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그거까지만 거기서 만드네요. 여튼 이렇게 1,2,3,1 얹어줬어요. 하지만 안텍이 에이스를 잘해주기 때문에 요거 고장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등급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맥스 한 4,5년 전만 해도 요 에너맥스가 시소닉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봤었어요. 진짜 요것도 3대장에 올라갈 정도로 요새 왜 안텍이 제치고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다 고만고만해요. 플래그십 파워 서플라인 적은 거랑 파워 3대장에 적은 거 델타는 사실 우리가 구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빼버리고요. 요렇게 커세어 에브가 에너맥스 시소닉 안텍은 브랜드로 따지면 그만 그만한 거예요. 전부 다 고급 브랜드잖아요. 시소닉도 아주 고급 브랜드고요. 안텍도 케이스 파워 만드는게 여러가지 있지만 고급으로 치고요. 커세어도 쿨러 케이스 파워 전부 다 고급으로 봅니다. 에브가도 그래픽카드 쿨러 이것저것 고급적으로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거죠. 사실 이게 품질이 최고다기 보다 얘들은 일단 브랜드로 먹고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가 라인도 싹으로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뜻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만들지는 않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브룬즈나 스탠다드 컵도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파워들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브랜드 꺼는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가격에 맞춰서 사셔도 되고요. 비싼거 사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참고로 에브가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얘들도 어차피 OEM이고요. 커셔도 OEM이고요. 커셔도 OEM이고요. 커세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브랜드 브랜드로는 올려줘도 상관없죠. 품질은 둘째치고 XFX 랑 쿨러마스터 이건 뭐 시소닉 OEM이라 적혀있는데 얘들 그 마찬가지로 이제 동관에서 만들어요. 음 어찌 됐든 요 두 제품도 OEM이다 보니까 사실 시소닉이랑 크게 다르진 않겠죠? 다만 요 XFX나 쿨러마스터는 상위라인보다 보통 중가형이나 중저가형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같은 시소닉 OEM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품질은 약간 떨어집니다. 최상위 제품들보다. 시소닉 동급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은 미들 레인지급을 우선으로 팔아요. FSP는 얘들은 직접 만들어 파는 애들이에요. 얘들도 파면 안지 오래됐고요. 쓸만한 브랜드에요. 사실 요 위에 애들이나 요기나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어요. 슈퍼플라워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 제가 저희 가게에서도 전원부 뭐 공정 라인 하나가 통째로 문제가 생긴 라인이 있어서 파워 서플라이 문제가 있어서 들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음 슈퍼플라워가 요 적혀있는 대로 에브가 OEM이에요. 근데 그 에브가가 슈퍼플라워 거 가져와서 그냥 색칠만 해서 만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에브가는 거기 말고 다른데도 좀 받아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슈퍼플라워 전량이 아닐 거예요. 아 예 에브가가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시소닉 것도 일부 쓰고 있고 HEC 것도 좀 쓰고 있습니다. HEC가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쳐주는 브랜드였는데 이거 히로이치 뻥 파워 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요새는 사실 쳐주지 않는 회사죠. 네 일단 슈퍼플라워 시소닉 하면 슈퍼플라워는 적어도 B급은 내는 것 같고 시소닉은 S나 A급이기 때문에 에브가 것도 하위라인 빼고는 쓸 만합니다. 준하이엔드 파워 서플라이적을 하는데 여기 저는 동의하잖아요. 기가바이트 게 왜 여기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물론 기가바이트 뭐 위에 뭐 브론즈급 이하 것들 말고요. 이제 좀 고효율급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고장 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광산에 끌려가서 많이 고장 났는지 특히 이거 PC방에 제가 아는 형님 PC방에서 기가바이트 거 제품을 전량으로 써요. 75대 이거 2년 안에 고장이 7대인가 났어요. 파워만 솔직히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기가바이트도 하위 단계는 싸구려고요. 위에 단계는 쓸만하다. 뭐 제가 생각에는 이거 보급형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만 뭐 스카이 디지털이랑 별반 차이 없어. 기가바이트는 이게 왜 여기인지 모르겠어. 차이 마이크로닉스를 한 단계 위에 올렸으면 몰라도 실버스톤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실버스톤 여기 적어놨을 건데 엔헨스 이거 또 유명한 파워 회사거든요. 여기 거는 대부분 다 고급이에요. 그러고 보시다시피 시소닉 회사인 선전이라든지 동관 맨하 여기 다 들어가는 파워들이죠. 예 거기서 OEM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공정에서 만든다는 거는 적어도 공정처리는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품질이 비슷하게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부품이 좋거나 나쁘게에 따라서 품질이 나눌 수 있지만 그래도 부품 문제를 제외한 품질 편차는 일정하게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탑하우가 HEC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니냐 이런 얘기 적어놨나 본데 탑하우도 뭐 브론즈급 파는 거 몇 가지 써봤는데 고장질 한다고 쓸만합니다. 서블테이크 얘들도 그냥 OEM 줄 텐데 제가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거 제가 한 개밖에 못 써봤어요. 서블테이크는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는데 얘도 요 상위라인에 들어가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기가바이트 빼고는 솔직히 여기서 제가 뭐 태클 건 딱히 없어 보이는데 마이크로니스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요거 블랙랑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500도 썼는데 이건 뭐 FSP나 마이크로니스는 별반 차이는 없는데 다만 마이크로니스께 적혔던 효율보다 낮게 나오는 건 좀 있어요. 80% 효율을 적혀있는데 78% 나와가지고 이슈가 있고 그랬죠. 근데 요놈도 이제 고효율 브론조 이상도 가고 뭐 850W짜리 이런 거 써본 결과 거기에 제가 280 예전에 그 AMD 280X 있죠. 고 3개나 물려가 3년 돌려봤는데 안 터졌어요. 그 제가 최고를 잠시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마이크로니스 파우더 나름 품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중과 영역에서는 물론 위에 최상위 라인에 비교하면 좀 처진다는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 요 세놈들은 요 위에 1은급 하는 파워스플레이 위에 급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처지는 건 맞습니다. 얘들이 코어가도 가성비 좋은 파워죠. 지금 매장에 테스트용 파워로 요거 쓰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어가 파워는 제가 고주파워불량을 좀 자주 본 편이에요. 3개인가 봤는데 뭐 그거 빼고는 꾸준한 고장나지 않는 품질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여튼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사 써도 됩니다. 기가바이트 젓가락인 빼고요. 여기까지는 밑에 젓가락인도 사 써도 됩니다. 물론 좀 이따가 또 따로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여튼 그래요. 에 밑에 내려가면은 자 액벨이 왜 있는지 액벨을 살짝 올려줘도 될까요? 액벨이 요도 나름 큰 회사고 오랫동안 파워 만들었고 OEM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기술력이 내사입니다. 요거 살짝 올려줘도 돼요. 잘많은 전량 OEM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게 없어요. 고급형은 잘많은 고급형이 아마 좀 유명한 회사에서 받았을 텐데 네 아 예 엔엔스였네요. 엔엔스는 선전 시소닉 OEM하고 엔엔스 OE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많은 최상위 예전에 제가 음 1250골드였나 써봤는데 거기 파워 진짜 큼지막하고 안에 방역판도 커다란 거 히트파이프까지 들어가 있는 거 달려있고요. 안에 그 뭐 콘덴서도 정말 좋은 거 쓰고요. 괜찮았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고 저가형 엘리시리즈 샀는데 씨 엘리시리즈 쓰지 마세요. 그 잘많은 여기 엘리시리즈가 왜 그 소리를 하냐면 듣도 보도 못하면 회사에서 OEM해요. 이거 후채인가 회.. 회찬? 회사 이름이 HUICHENG인데 요거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엘리시리즈 있죠. ZM 300 400 500 600 엘리시리즈 그리고 LX 시리즈를 전부 다 그쪽에서 만들어요. 근데 요 부품들이 분량이 많았어요. 엘리 엘리 엘리스 시리즈가요. 제가 기억으로 10%가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잘많게 앞에 워낙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 그 당시는 벌써 4 5년 전 얘기인데 ZM 시리즈 나왔을 때 많이 받아서 썼어요. 근데 10개에 한 한두개는 고장이 나더라구요. 진짜야. 그래서 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잘많걸 패스했어요. 잘많고 젓가락에는 쓰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제 엔엔스에서 만드는 그 ZM700이나 ZM550 이런 것들 있죠. 그 뒤에 GV 붙은 거 XG나 GV 붙은 거 그 제품들만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ZM1250 플래티넘 뭐 거기 건 써도 돼요. 채널 월 건데 뭐 커세어 OEM이랑 같은 거고 그건 고급 제품을 만들더라구요. 뭐 그 등급 아닌 이상은 쓰지 마세요. 잘많건은 밑에 특히 LE 시리즈나 LX 시리즈는요. 스카이 디지털은 옛날에 가성비 파워로 많이 추천해 줬는데 요새는 뭐 등급도 낮고 사실 효율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많이 안 쓰죠. 가격도 또 싼 편은 안 해요. 얘가 보급형 치고는 앤더슨도 한때만 찾았는데 파이팅 요놈들 어지간하면 중저가였을 거면 얘들은 패스하세요. 세븐팀이 왜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세븐팀도 이거 한때 이제 파워렉이라든지 아니면은 워크스테이션에 조금 들어갔던 파워에요. 괜찮은 파워인데 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좀 문제가 있나 보죠? 이슈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쿨맥스 그냥 얘는 저가형 얘도 저가형 얘도 저가형 파워렉스 진짜 파워렉스 애증의 파워인데 이거 에이에스하면 해주는데 또 고장나가지고 아 이거 손님한테 욕까지 먹어본 기획이 있는 파워들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진짜 돈 없고 어 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지 쓰는 제품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밑에 거든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거 뻥파워들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욕하던 뻥파워들 여기 다 있네 하하하 오티모스는 그래 그나마 많았다는 말이 동일이 나는데 그냥 이게 엘도 뻥파에요. 전객 출력이 안 나와요. 그레이트웨일도 유명한 뻥파우고요. 그런데 뻥파우정에선 좋은 편이라서 막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PC방에는 요 밑에 등급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부터 이까지 이까지 쓰시면 PC방은 안 되고요. 일반인은 이제 사무용 싸구려 제품 만들 때 쓰는 거는 제가 뭐라 하진 않겠는데 보호헤러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크도 다 해놨네요. 누가 해놨는지 정말 잘 해놨다. 요 밑에 헤러도 없어가지고 메인보드 같이 나가는 거 종종 봅니다. 들고와서 그래서 요 밑에 그 부분은 그냥 쓰지 마세요. 진짜. 1,2만 아끼려다가 10몇만 나갑니다. 보드나오 이러면 하하 아이스밴드 있고 야 이거 다 이름 옛날에 유명한 뻥파워 천국 최고의 터짐의 파워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어 앞에 1부에서도 얘기했던 파워 여기 있네요. 오아시스 하여튼 여기 것들은 쓰지 마세요. 마지노 선제 캣는 것도 웬만하면 안 쓰는 걸 좋아해요. 다 빼세요. 여기 보급형 위에 거로 쓰시되 어 사실 보급형도 진짜 돈이 없는 거 아닌 이상 패스하는길 바래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인기순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다나오 인기순위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릭순위라서 실제로 많이 팔렸는 순위는 아니거든요. 많이 팔렸는 순위는 아닌데 이거 상품 의견을 보면은 사실 많이 팔린 것들이 상품 의견을 많이 적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많이 팔릴수록 아무리 분량이 났다 해도 분량 비율도 올라가고 문의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품 의견이 많습니다. 마이크로닉스가 1인데요. 클래시2가 뭐 효율이 재효율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은 지켜줄거요. 예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분량이 많아요. 일단 이 진짜 잘 고장 안 나더라구요. 초기 분량도 별로 없고 3년안에 분량도 별로 없습니다. FSP 오 얘도 그래요. 분량이 잘 없어요. 잘 많이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데 아 다행히 에리 LX 제품이 아니네요. 그 제품 아니고요. 높이 가액이 저렴하네. 그래서 높이 있나볼데 일단 언급을 피하도록 갈게요. 저는 잘만의 안전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넘어갈거에요 FSP꺼에 다 상위라인이 있는데 얘들도 뭐 기본에 충실하니까요 에코가 언제 올라갔지 안테꺼 또 기본에 충실합니다 안테꺼는 사실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한데 650이 그래도 65,000이면 브론즈인데 괜찮죠 에브가도 골드 등급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괜찮구요 쿨맥스 포커스 제가 두개 받아 봤는데 한개 물렸났어요 그 뒤로부터 안받긴 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것도 괜찮을까요 가성비로 따지면 근데 600에 400 왠지 좀 그렇죠 분량이 지금 두개 봤는데 한개 안쓰네 쿨맥스 포커스 시선이 시선이 가격도 많이 내려갔네요 옛날에 시선이 이렇게 안쌌는데 850 풀모듈러 골드가 이거밖에 안하면 절망합니다 슈퍼폴라 한때 추천 정말 많이 했었는데 몇가지 사건 입고 안내부터 요새는 좀 제가 추천 안한 편이긴 한데 슈퍼폴라 꺼도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시선이 시선이 아이구즈 사실 이거는 저렴한 마음에 7배 쓰고 싶으면 모르겠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이구즈도 뭐 여기 적혔는거 보면은 OEM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오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동광이니까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동광후챔 이거 아까 두포장으로 거기 아니야 이게 같은 동광거라도 동광 시선이 있고 동광후챔이 있고 뭐 하여튼 공장라인은 다른거 같아요 그니까 품질이 그냥 믿음직하진 않네요 패스할게요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진짜 실제로 써보고 말씀드린건데 어 불량이 좀 높은 제품들은 N가하면 다 패스한게 좋습니다 여튼 야 이거 쪽봤을때 중가요 가장 많이 보통 쓴 라인도 있잖아요 4만원에서 4만원에서 7만원대 라인 그 라인 때 쓸거면은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아니면 슈퍼플라워 아니면 안텍 FSP 여기 라인꺼 주로 쓰세요 XFX까지는 괜찮아요 하여튼 요 라인까지만 주로 쓰시고요 4만 7만원 어 내가 10만원 이상 고급파워로 쓰겠다 그러면은 뒤돌아볼 필요없이 안텍 커세요 어 NMX는 20만원대라서 좀 뭐 시소닉 요 요 좀 위에 요 라인들 있죠 요 라인들 거 하시면 될거에요 10만원 이상 대거 쓸거면 야 고를 때 여기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검색해보면 그 파워가 어느 뭐 OEM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라도 OEM 라인업에 따라서 OEM이 다르거든요 그걸 대충 조사해보시고 제가 아까 불량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데거는 좀 피하는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어드릴게요 불량률이 좀 높았던 기억이 있는 데거 어 보자 이제 잘만 L이나 LX를 팔던 요기 휘체인인지 휘체인인지 모르겠는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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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니까 피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광동연안 광동연안 일렉트리니컬 요고 라인은 좀 피하시고요 근데 얘들은 그나마 쓸만한거 중에서 불량률이 좀 있었던거에요 그냥 밑에 뻥포하드라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거 뻥포하보다는 좋아요 아까 사지말라 그랬던 그라인은 그냥 다 패스해야 되는거에요 거위컵도 그냥 사면 안되요 고급 라인이라고 해도 저는 믿으면 안가요 그 브랜드도 패스 그리고 물론 개인적인 견해네 개인적인 견해 주관적인 느낌이 짠특 들어간 하지만 저는 성격상 손님하고 불량때문에 얼굴 마주치는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저 불량률이 약간이라도 높았던 기억이 뜯거든요 넘깁니다 하여튼 저 두개의 OEM 그거 패스하시고요 아까 제가 지금 메모장에 적어놓은거 중에서 델타나 선전 동관 엔헨스 여기 OEM 거 위주로 사세요 여건은 나 쓸만해요 지금 말씀드린 OEM 그것들은 쓸만하니까 그거 그거 파워 스티커에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면은 저 사람도 아마 그거 보고 정했을거에요 쭉 내려보면은 이게 어디건지 적혀있거든요 어... 스티커에 적혀있을텐데 스티커 못찾겠네 아 이 글씨 너무 작아 마이크로닉스는 잘 보기 박아놨던데 이거 그러면은 안패가 말고 마이크로닉스 끄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마이크로닉스 끄어서 쭉 내려보면은 이거 파워 여행란에 시킬거든요 제조가 제조자 제조자를 표기할 표기를 해줘요 마이크로닉스는 아 이걸 보시고 너무 이상한데깐 좀 피해주세요 네 여튼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추천하는 브랜드는 마지노선이 여기다 다만 기가바이트는 빼달라 기가바이트 빼고 마지노선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라인은 사실 내가 뭐 사무용이라서 뭐 터져도 손해볼 것도 별로 없다 뭐 그래서 여기 라인을 쓰겠다 이기라면 꼭 쓰겠다 꼭 꼭 쓰겠다 꼭 쓰겠다면은 에너지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 스카이 디지털 세븐틴은 일반적으로 이거 판매를 안하니까 넘어가고요 아니면 쿨맥스 요정도까지만 쓰세요 요정도까지만 요정도까지만 요정에서 뭐 저렴한 골라 쓰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저렴한 거 쓰다도 요 밑에 라인은 아니에요 오아시스 원 플러스 천궁 아이스맨 이거 요건 아니에요 크레이트 이것도 한때 유명한 많이 쓰던 펑퍼가 있는데 알겠죠 요 위에 걸 쓰세요 그리고 이제 라인업에 떼서 그 제조사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 딱히 들을 말씀이 없네요 그 정도가 끝이에요 뭐 주간적 견해이기 때문에 한 이제 고가 라인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인기상품 뭐 고가 라인은 말할 것도 없네요 엘브가 시소닉 뭐 다 상의라인에 올라와있네 슈퍼플라워 오 마이크리스도 고가 라인 괜찮죠 그냥 XP 사지면은 여기는 욕할 파워들이 별로 없어요 기가바이트도 골드급 좀 내면은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이 회사만 넘기고요 커세요 시소닉 XP 보시다시피 고가 라인은 아예 뭐 아까 제가 사지 말라는 브랜드는 들어가있지가 않아요 인기순위에 여기 것들은 그냥 다 사와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니까 보통 4만원대부터 7만원대가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눈치껏 이 밑에 라인은 넘기라고요 이 밑에 라인 이 밑에 라인은 패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주관적인 리뷰가 끝이 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면은 불량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뽑기운이 진짜 없어가지고 초기 불량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음 중저가 라인은 마이크로닉스 그리고 XFX 음 탑파워 뭐 슈퍼플라워 그 정도까지요 그 정도까지만 가시고요 FSP도 괜찮고 좀 고가형 가신다 싶으면 안택 커세어 아니면 시소니 요새 시소니 가격도 많이 내렸네요 시소니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가세요 좀 고가형 쓰신다면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형 진짜 아 내 도저히 이 정도 사양에 이런 좋은 파워를 달아줄 수 없다 나는 싼 거 쓸 거다 그러시면 그때서야 이제 고민하셔야 스카이 디지털 액배 뭐 쿨맥스 옵티머스 이 정도까지야 네 여튼 여기까지가 2부였고요 사실 2부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들 그 정도는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조금은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인데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가 어디 오임인지 정도만 알려드렸다 그리고 이 파워 서플레이 계급도가 대충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주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걸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